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제 생일 아닙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오늘은 오! 누가 세계 책의 날이라고 하셨는데요. 누구시지? 오늘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세계에서 이제 정한 전세계에서 지키고 있는 세계 책의 날인데요. 잘 모르시죠? 저도 오늘이 세계 책의 날이라서 어제 책 한 권을 샀어요. 어제 책 한 권을 사서 한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는지 그런 책인데요. 너무 재미있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세계 책의 날인데 여러분 이 세계 책의 날이 왜 4월 23일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이날 아주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4월 23일은. 누가 돌아가신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4월 23일은 세익스피어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4월 23일 오늘을 세계 책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맞추신 분이 있다면 제가 세익스피어 하우스를 저와 함께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세익스피어가 여러 작품을 쓰면서 가장 감동받은 책. 세익스피어도 책을 읽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책의 날이죠. 제가 왜 4월 23일을 언급하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책을 좀 더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익스피어도 세계 책의 날을 만들게 한 세익스피어도 이 책 읽고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좀 더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약속드리는 것은요. 오늘은 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좀 강의가 길었고 제가 그 전에 여기서 모였을 때 휴식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요. 그래서 휴식시간을 감안해서 오늘은 좀 일찍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부터 쭉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1강의 제목은 흔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2강이 어떻게 했죠? 가죠. 가서 전한 것은 나의 예수님이었죠. 맞나요? 저도 길어져서 강의하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가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가서 나의 예수님을 정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지난주에 PBT를 준비해놓고 말씀드린 건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이사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던 말입니다. 두려워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두려워서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명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분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득을 내라 말씀을 하셨어요. 1달란트가 큰 돈입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금 한 이 정도가 1달란트예요. 큰 돈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윤을 못 남겼어요? 25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서 못했대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에 함몰된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나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의 예수의 흔적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고 있죠.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유명한 예화입니다. 한 꼬마 애가요. 어린 소년이 공동묘지를 무기면서 너무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놀고 먹고 낮잠도 자고 거기서 놀이터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공동묘지가 좀 즐거운 장소는 아니죠. 에덴나오는 아닙니다. 에덴나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에 있는 공동묘지는 좀 가기가 무섭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꼬마 애야, 여기 무섭지 않니? 왜 이렇게 여기서 신나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니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관리인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근처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이렇게 다녀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자님도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을 다녀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24장에 사도벌 손님이 모두가 말리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지 말자 환대를 받는 게 아니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재를 보셔도 그렇고요. 성경책을 보셔도 그렇고 1절 위에 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도 1절 위에 바울을 고발하다. 이게 제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목이 고발하다. 그 다음 10절 위에 보시면 변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발당하고 뭔가 오해를 받아서 변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24절 위에 보시면 감옥에 갇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소명받아서 겨우 이제 이 사람에 도착했더니 아 고발을 당해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런 변명과 변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변명을 해야 되고 변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듯한 그 답답함을 느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 뭐죠. 고발당하고 변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24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수님도 보세요. 제재자상이 끌고 왔죠. 공회에 갔다가 헤롯대왕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가요. 그죠. 그 와중에 회중은 이제 봉기를 일으키듯이 일어나가지고 선동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23장 24장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보세요. 한 군데 안 있고 공회에 갔다가 다시 총독 앞에 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상 이름 아십니까? 아십니까? 총독은 알죠. 총독은 우리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누구죠? 총독은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상은 가야바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책에가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시면 대제사상이 바뀌었죠? 누구죠? 아나니아 대제사상은 아나니아고 또 총독은요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빌라도가 바뀌었죠. 왜 이 총독이 자주 변경되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또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상은 누가 임명했죠? 헤롯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임명한 사람이고 총독은 벨릭스다. 예수님 시대와 같은 체계 비슷한 상황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는요 없었던 사람이 여기 하나 한 명이 등장해요. 1절에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끌고 왔어요. 총독 앞으로 누구랑 근데 같이 와요? 거기 예수님 땐 없었던 사람 변호사 더들러 왔어요. 아 이게 그냥 뭐 흘려보내면 흘려보내는 이야기인데 이게 또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는요 굳이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왜냐면 예수님은 나사렛 개마공원에서 목수하다가 어부들과 여기 내려온 사람이에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시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던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도 말주변이 없을 줄 알고 또 뒤에 뒤를 봐주는 든든한 백도 없죠. 그래서 쉽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골 목수예요. 막노동한 사람. 그래서 굳이 변호사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달라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고 또 하버드 1 프린스턴 중에 한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아버지도 시민권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재판해서 빨리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공식력 있는 버브라는 변호사 도둘러를 데리고 여기 이제 재판정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 때문에 저 좀 주류 세력에 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꼴이 됐을까 왜 이게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데리고 왔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2절에 더들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더들러가 고발하되 벨리스 각하요. 아 각하요. 네. 띄워주는 겁니다. 각하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아 이 재판장에서 더들러 전문가예요. 변호사죠. 우리 지금도 보세요. 재판 받을 때 변호사가 첫 마디가 뭡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변호사 법을 하는 사람이 먼저 판결권을 갖고 있는 재판장을 띄워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운을 띄우죠.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띄운 다음에 바울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겁니다. 저 죄인을 극악무도한 죄인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하신 각하 뭐 이런 운을 띄우고 이제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벌써 예루살렘이 변호사를 써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이미 헬라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폴리스 그 도시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그리스의 이 문명과 문화 전통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로마죠. 그렇죠? 그리스의 중심도시 아테네에 가면요.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시연을 했어요. 벌써 2000년 더 전에 투표를 해서 민중들이 이제 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독재재가 될 만한 사람도 도자기를 깨서 투표용지 만들어서 독재자 쫓아내고 했던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서로 이제 광장에 모여서 이게 맞다 틀렸다 판단을 내려야 되고 서로의 주장을 이제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요. 변호사처럼 말을 잘하는 거예요.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거를 주장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도 알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재판할 때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2000년 전에 변호사가 되려면 수사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출세하려면 변호사 변호사 되려면 수사학을 전공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아고라 광장에서 누구를 변론해서 재판을 하고 그 변론을 해준 대가로 큰 돈을 받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민주주의 투표를 하려면 투표권자들에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죠?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의 개인 가회 선생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아고라에서 전쟁에서 이제 큰 금은보화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배해야 될 거냐 이거를 아고라 광장에서 서로 이제 나누어서 논쟁을 하면서 분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하거나 내가 말을 아주 잘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면 나한테 유리한 판결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받은 이 이 제도가 이루살렘까지 지금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변호사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더 유리하죠? 아나니아한테 더 유리하죠? 그죠?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발을 하는데 어떤 제목으로 고발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재판장에 섰습니다.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냐면 도둘러가 벨리스 카카여 띄워주고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카카를 띄워준 다음에 재판관을 띄워준 다음에 바울에게 쏘아붙여서 아주 간단 명령하게 내리는 말이 뭐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니 변호사 말 잘합니다. 저 사람은 전년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래요. 코로나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전년병이 전파되는 것처럼 지금의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니까 그죠? 더둘러가 첫 마디가 저 사람은 전년병 같은 사람입니다. 소요를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제목으로 지금 바울은 법정에 섰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이 느낌 어떤 느낌 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굳이 나사렛 개막 오원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골 출신 듣도 못한 저 시골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었어요. 저 시골에서는 학교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뭘 하겠냐 어떻게 성공하겠냐 이런 뜻이 있어요. 저 시골에서 내려온 이단의 전파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는 느낌은요. 이래요. 아버지가 미국 가서 성공을 했어요. 부하 명예를 다 얻은 집안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고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해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문화 전통 그리고 자기가 조상되대로 내려오는 그 신앙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아버지 저 성균관대학교 유교학과에 공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케이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케이스인데 이 친구가 미국 한국 유학을 끝나고 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이 제가 한국에 와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문선명이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혹은 이만이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자신들의 신앙이 있는데 여우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에서 온 저 꼬부랑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는 나사렛 이단 문선명 이만희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걸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장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다. 이게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 성전을 누가 건축해줬는지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수익은 어떻게 가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독에게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도 이 성전은 주 수입원이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총독도 바뀔 수도 있고 대제사장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밥그릇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을 더럽힙니다. 라고 더들로가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성전을 지켜야겠다 이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독과 대제사장은 이 성전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24장 오기 전에 바울이 썼던 것이 공예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예요. 공예 공예고 또 지금 와서 이런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 익숙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6장에 스테반 바울이 거기 있었죠. 현장에 6장 12절을 보면요. 스테반도 공예에 있었어요. 공예에 있다가 고소 고발 내용을 볼까요? 이 거룩한 것 성전을 모독한다. 이 고발 내용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이유 죄명을 여기 기록해 넣었어요. 저 사람이 돌에 맞아야만 한 이유가 이거예요. 거룩한 것 성전을 모독한다. 그리고 예수가 이것을 헐고 무너지면 안 되는데 헐고 다시 세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는 스테반 집사님을 공예에 고소 고발한 거죠. 그리고 사형집행을 다한 겁니다.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맥락과 매우 비슷합니다. 공예에 끌려가지고 고소 고발 내용 이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또 어디죠? 공예예요. 공예에 또 끌려가요.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공예에 끌려가서 또 이 사람의 죄명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형을 집행하려면 6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성전을 되게 민감한 문제인 성전을 헐어라 다시 지을 수 있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선생님과 스테반과 예수님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죽음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형 집행이 빨리 이루어졌죠. 스테반도 직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빨리 심판을 못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맥락인데 바울 선생님은 시민권자라서 또 많이 배운 사람이라서 쉽게 이렇게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여기가 공이에요. 사내들인 공에 저기에 예수님 쓰셨고 스테반이 섰고 그리고 지금은 바울 선생님이 저기 서 있습니다. 섰다가 지금은 총독에게 왔죠. 저기 70명의 사람들 국회의원이 있고 저기 중심에 있는 큰 의자에는 대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리고 저기 선 사람에게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성전을 모독했습니까? 하고 guilty innocent 무죄유죄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선다는 게요 수치의 자리입니다. 모독의 자리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지만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판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의가 저기 있으면 기회문을 다 열어놔요. 그러면 고소고발 내용을 다 들을 수 있고 내 이름 내 실명 얼굴이 다 알려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 공의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무죄로 풀려난다 그래도 내 얼굴과 내 상황은 다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쓰셨고 세반이 섰고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사람들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저 자리에 한 번은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난 잘못한 것 없지만 오해를 살 수 있고 그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변명과 변론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변론과 변론을 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한 대로 빨리 맞히려면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겠군요. 이렇게 변론을 하지만 제가 소요도 일으키지 않았고 뭔가 선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이루살렘에 다녀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 선생님이 24절에 보시면 감옥에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감옥에 가졌을 때 사도들은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에게 감옥에 간다 이 이야기는요. 기도원에 들어간다. 이것과 마치 비슷합니다. 오해를 사고 모독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함을 당했지만 홀로 된 그 자리에서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이 했던 것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 선생님도 감옥에 가서 성경책 가져오너라 이 이야기를 하죠. 뒤에 목회서진에 가시면 초대교회를 지나서 고대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콘스탄틴에 이어서 313년 공인을 받기 전에 여러 회의를 했어요. 전 거기 유럽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회의를 하면 교회 수장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 대표 뭐 안교 교회 대표 로마 교회 대표 이렇게 대표들이 오면요 어떤 무의미 무의미 였냐면 한 분은 팔이 없거나 한 분은 다리가 없거나 한 분은 시력을 잃었거나 다 장애인이에요. 고문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당시 교회 지도자로 선다는 것은요 장애인이 되겠다는 이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교황을 보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초대교회가 끝나고 나서 교회의 대표들은 그런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감옥에서 지냈고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지냈습니다. 바울 대부분은 감옥에 있고요. 대부분은 구금상태예요. 그렇죠? 수갑차고 있는 상태예요. 그 와중에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울 선생님께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약속대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요. 우리 저기 품타리 모임에서는 오늘 제목대로 이와 같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오해받은 적 없는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변명을 해야 되고 변론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적 이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같을 땐 난 어떻게 했는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이와 같을 때는 난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봤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